다음날 다음날 희사시불이야 희사시불 벌어짜 희사시불 아 네일이잖아 근데? 진짜 좋아 이렇게 흡적한 공원이라니 빨리 인사해 네 친구에게 인사하라고 네이버잖아 네이버 잘가 보통 나루토처럼 뛰어줘 아니 더 제대로 해줘 아하하하 아하하하 와우 네이버 그럼 내가 사진을 찍어줘요 에이 봐! 사라야 빨리 먹자 먹었어? 맛있어 간장 맛있는데? 응 탕수색 진짜 미쳤다 너무 재밌게 봐 제가 말해봐 opt 탕수색 둘 다 셋 탕수색 탕수색 담당한 출력 찰 여기는 라떼아 라떼아 림혼라 림혼라요 그게 뭐라고 일본이에요 뭐라고? 다시 해 림혼라요 림혼라요 제작진 영양제 유니 제작진 제작진 아, 그래서 예전에는 나랑 있는게 좋은데 나랑 있는게 좋은데 장난 아닐 때 얼마지 가볼까? 궁금해 2만원이야 아 근데 비슷한데? 나 이거 불러오고 싶었는데 진짜 엄청 비싸대 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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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소리야 채권 채권 날짜는 26일날 11시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만원 2만원 3만원 2만원 3만원 2만원 2만원 3만원 짠 와 여보 진짜 카라마닛인데? 개옥해 이거 먹겠지 이거 먹으면 좋겠는데 응 짠 맡아봐야지 땡 뿌려도 될까? 시원한 향이야 이쪽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재밌겠다 치킨 소스 할 때 뒤낮은 편의점 점점 멍청 으해야네 왜 웃기라 진짜 그거 그니까 이 기사 표기들 아 배고파 물이 온몸으로 이렇게 퍼져 배에 아무것도 없어서 시원하게 퍼졌어 냄새가 미쳤는데? 좋았어 좋았어 내가 몇 개 할걸 10배 해도 괜찮겠는데? 아까 10배 돼있는데? 맛있다 다 먹었지롱 나 다 먹었다 나 그때 살면서 이렇게 빠르게 먹은 처음이야 식판이 완전 향철라네 이렇게 짱신지 알고 다 먹었다 와 왜 이렇게 진짜 같이 만들어 놨어? 진짜 같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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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고양이의 볼이다 퍼즐은 솔직히 쓸모가 없긴 하지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지 않아? 진짜 귀엽다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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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그거 진짜 귀엽다 뭐야 그거 진짜 귀엽다 뭐 땄어? 몰라 이거는 이거는? 이거? 확 밝다 뭐할래? 뭔지 까먹었어 귀여워 이거 하얀거고 부드럽다 맑아질래요 부드러워질래요 부드럽죠? 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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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나요? 맛있나요? 미안한데 너무 힘들어서 반응할게요 너무 크게 웃었어 어떡해 아 진짜 속눈 진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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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울 것 같아 아 진짜 맛있겠다 예쁘다 이게 뭐야 아니 그래서 어떻게 가냐고 아니 그래서 어떻게 가냐고 그러니까 아니야 알겠는데 ightyOO isit la 나 아 맛있어 너무 좋아 flashlight 네에~~ 이거랑 이거랑 뭐하지? 이거야 맞아!! 왜 들어라 걸어 이번에는 너무 아쉽다 아아아아아아 짜잔 반갑습니다. 공영이다. 우와 신기해. 오 깜짝이야. 이거 와서 타러 봐요. 택히를 퇴제하고 쓸데요. 방금 직원이 나한테는 땡큐라고 선한테는 일본으로 나한테는 택히를 했다고 아니라고. 망신상이라를 보고 아 씨 무서워 쓸데요. 아 너무 무서워 아 뭔 소리야 웃음을 안 흘렸어 와 너 저렇게 잘해? 신기하게 아는 사람이야 스프라이즈 왜 이렇게 웃기지? 누워도 된다 아직 우유를 가리고 있는 게 제일 웃기다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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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어? 맛있어 진짜? 아 나 깜짝 놀랐잖아 고마웠다 어? 평소에 있는 양파 딱 예쁘게 웃는 것 같아 너무 예쁘고 아니 그 눈으로는 되게 예쁜데 실제로는 그냥 그러는데 그냥 예쁘게 웃는데 우리 반대편 우리 밖에 안 이렇게 101개 한국사회 한국사회 멋진 나랑 내역 계속 따라오는 거야 넌 저거 따라오는 거라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너무 마음에 드는데 웨이 앨범 여러분, 저희는 오늘의 저녁에 있는 고민을 받았어요. 저는 뮤직비디오에서 시작합니다. 저는 뮤직비디오에서 만드는 게 너무 잘생긴다. 저는 뮤직비디오에서 만드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저는 뮤직비디오에서 만드는 단체로 만드는 곳입니다. 그때부터 만드는 곳은 그래서 매우 맨날에 입학하네요. 그래서 매우 알게 되었고, 집에 가서 짜냥이 보고싶다 나도 나도 가사 되냐 이거? 로데스카 이런거 같은데 근데 왜 물어봐 아 내 손 너무 예쁜데? 귀 물어봐 어때? 예쁜데? 진짜? 아싸 이대로 있어야지 근데 밑에가 우체품 그리고 아싸 공짜 파마했어 파마한 것 같다 그치? 맛있겠다 뭐가 뭔지 알고 있는거 진짜? 생김새를 완전히 보자 그래 맥주 먼저 맛있다 뜨거워? 뭘까 이거는? 맛있는데? 두개 두개 얍파리 얍파리 서럽지 않게 얍파리 시계 정상시간 얍파리 다노시 정상시간 얍파리 다노시 정상시간 근데 좀 종업원께는 죄송하긴 한데 다 세무수 다 세무수 마스위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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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찍을 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그니까 쉽다 바닥에서 올려 뭐라고? 전문을 잡았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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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놀고 싶어도 그 시간 때문에 그냥 집 갔는데 자, 여기는 오세카 일본인이신가요? 아.. NO 똥이 왜 이렇게 작아졌지? 나.. 나 누구야? 나 이거 아닌데? 사라야 사라 어때? 사라가 어떠냐고? 사라가 어떠냐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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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포켓몬이다 세라야 포켓몬이야 포켓몬 가는 거 어딨어?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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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오오 오팅 너무너무너무 맛있는데? 한입 하실? 구독자 여러분 한입 하세요 어떠세요? 난 약기소밥 먹을래 맛있어 맛있어 먹어봐 빡빡빡빡 어딜 흘렀는지 맞춰봐 여기 여기 아니야 잘 닦았네 폭신해 감아 하하 질라 쪼쪼 구다사이 그걸 왜 먹여 그냥 먹어 왜 먹여 그거를 개 쫀득하고 개 쫀신하고 한여도 안다 너 진짜 일본 하향 너무 시원한 거 아니야? 안녕 생각보다 빡짝 소리가 너무 웃겨 너무 무너가 아파 아니 너무 아파 진짜 몸이 난 너도 이걸 느껴왔으면 좋겠어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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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먹기 소리 이런 방이 열려 너물 다 kneaded 다 kneaded 뒷구리 나 누구리다 고추리 비쥬 맛있겠다 너무 맛있어 설화 한국 메뉴 1개 약isoba 3개 맛있겠다 진짜 미쳤다 고맙는데? 야 진짜? 짠 맛있겠다 맛있겠다 김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렇지 맛있다 맛있다 맛있는데 옆에서부터 맛있지? 응 맛있는 계란찜 먹는 거 맞네 비색 계란찜 맞아 비색 계란찜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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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를 쓰고 손이라고 같아 그치? 맛있다 당연히 양이 맛있다 근데 식cé 참고 vet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승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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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시골인 줄 알았는데, 더 예뻐 세련됐어 워크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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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되게 예쁘다 뭐 마실 거야? 괜찮은데?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 거기는 청소사 사랑이 진짜 너무 많아요 가자 있던 쓰레기를 버리지 않듯 응! 응! 하하 진짜 우타쿠 박사랑 따라가는 길 우타쿠 박사랑 애타게 레몬과를 찾는 사람 귀엽다 얘 진짜 이름 모르는 포켓몬인데? 이게 요즘 세대야? 뭐꼬? 울지마 안녕 나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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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요미 과연 뭔데? 이미 다 있어 어? 귀여운 애다 얘야 얘 아싸 한 번 더 해야지 제발 이 피일거 같아 아 씨 아 짜증나 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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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오랜만에 갔어 대박 너무 설레 진짜 무서워 나 지금 발이 찌릿찌릿하다 다이노스워랑 이거 중에 이거 나 이거 빨리 끝내질 못하는 상황이잖아 안전하지도 않네 지금 너무 예쁘면 안 돼? 소개해주세요 이제 곧 어떡해 나 진짜 손발에 땀 났어 나 진짜 손발에 땀 났어 나 진짜 손발에 땀 났어 웅장한데? 웅장한 거 보면 너무 무서워 웅장한 자연도 무섭다며 나를 삼킬 거 같아 저 볼링핀도 날 삼킬 거 같아 저거 무너진다 생각해봐 그럴 일이 없잖아 혹시 모르잖아 와 배고파 사케가 어스라 히히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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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히히 히힁 히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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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짖고 히히히 히히 다음번에 레임드 투자고 기가 안아 따봉 레임드 투자 고마워 이 머리도 이제 마지막이다? 잘했어 다시는? 근데 나도 그럴 거 같아 짠 준비 끝 진짜 알차게 되셨다 뭐야 이거 못했어 머리카락 끊어 아니 이게 뭐야 이거 봐봐 플래기체 같아 무서워 다음번에 하이 으 으 으 그래, 여기에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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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